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운데이션 코스 인트러덕션하고 서브젝트 버브 어그리먼트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서브젝트 버브 어그리먼트의 두 번째 동영상인데 자, 여러분 보시면 서브젝트 버브 어그리먼트에서 주어 부분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의 키워드를 찾아야 어? 내가 단수, is를 써야 될지 복수, are를 써야 될지를 여러분이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포맷 중에 세 번째 형태로서 키워드가 되는 a가 일부분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썸이라든지 파트라든지 몇 퍼센트라든지 혹은 분수, 프랙션이죠. 원 서드라든지 투 서류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기서는 주어가 a인 거는 변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그 룰과 똑같이 a 오브 b에서 a가 키면 이것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 a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데 b가 단수냐 복수냐, 싱귤러냐, 플루럴이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첫 번째 보세요. respect for others, instrumental in implementing a good nation죠. 자, 이 문장을 보면 여기가 주어 부분인 건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others가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이죠. 존경. respect is instrumental in,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respect,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게요. the consequence on our society. 자,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 부분인 건 맞는데 이거는 modifier 부분이고 결과는, 결과는 심각하다. is grave and consequential. 하다라는 거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죠. consequence. 자, 선생님이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1번과 2번은 subject verb agreement, part 1에 이제 조금 커버됐던 부분이고 지금 3번 보시면 less than 50% of the apples입니다. 복수의 일부분입니다. 즉, 여기서 50%가 주어인 건 맞아요. 하지만 사과가 여러 개 있어요. 수백 개, 수십 개 있어요. 그것의 50%는 복수죠. 자, 4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more than 15% of the apple이죠. 하나예요, 하나. 사과 하나의 50%는 그죠? 단수의 일부분은 단수고 복수의 일부분은 복수 plural의 일부분은 plural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이 3번과 4번이 키가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1, 2번을 배운 거에 이어서 자, 보시면 proportional phrase 키워드에 따라서 단수와 복수가 결정된다. 그 다음에 선택의 경우는 D, B라는 단어에 일치시킨다. 1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A of B, proportional phrase가 나오는 건 맞는데 이 키워드가 일부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싱귤러의 일부분이면 싱귤러 플루럴의 일부분이면 플루럴이 된다는 약간의 변형 1번의 변형인 3번이 오늘의 키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고 반복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연습해 보면 자, 1번 More than 90% 이게 주어인 건 맞아요. 자, Human living condition Uncounterable이죠. 예, 추상 Abstract noun입니다. 이것의 90%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포도가 주어가 아닙니다. 포도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부분 그러니까 복수의 일부분은 복수죠. 자, Sum of the book 책의, 책들의 일부분은 예, 아이들을 위해서 리젤브되어 있다는 거죠. 그 책 싱귤러입니다. 그 책의 대부분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Most가 주어예가 안 바뀝니다. 그 책의 대부분은 그 책이 이제 많이 damage가 받은 거죠. 그죠? 예,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인이 됐던 오브가 됐던 프로포지션 이거는 모디파이어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건 놔두시고 A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A가 주어고 여기에 따라서 전치사가 오브가 됐던 인이 됐던 위드가 됐던 투가 됐던 이 모디파이어 해주는 부분은 여러분 과감하게 잠깐 잘라낼 줄 아는 이 능력이 영어로 트리밍한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 이것이 돼야 여러분 SAT가 됐던 ACT가 됐던 리딩 점수도 오르고 주어를 제대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번의 변형 즉 A가 주어인 건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 Proportional Phrase 근데 A가 서브젝트가 1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 혹은 한계 이것은 이 어떤 이것이 Depends on the number of E 단수의 일부분은 단수요 싱귤러의 일부분은 싱귤러요 플로럴의 일부분은 플로럴이 된다는 거 예, 이거 잊지 마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앞에 동영상 이 비디오 클립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네, 이거 조금 지울게요. 네, A라고 쓰고 A, 그 다음에 2번 선택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건 뒷부분이고 그 다음에 3번 어... A 오브 B인데 이... A가 일부분을 나타내는 경우 복수의 일부분은 복수요 단수의 일부분은 단수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글 We have no right to destroy any of God's creation without a very good reason 예, 보시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Respect for others Including the human being Beyond that Any other non-human animal 예, non-human being animal도 포함해서 Respect for other creatures Respect is pretty important 하다라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 연결되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 그래마 컨셉을 가지고 이제 예문을 조금 봤는데 예문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예, of course though it is be the sweet to leave my friends and family behind 예, 요게 주어미 요 부분이 이제 dependent close죠. dependent close고 이러이러 하지만 이게 main clos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though가 접속사 conjunction의 역할을 하고요. dependent close를 이끄는 main close, 다른 말로 independent close라고 합니다. 주절 혹은 독립절이 이게 뭐냐면 I have a light heart 예, 나는 light heart가 있었어. light heart는 뭐냐면 예, 이런 이런 슬픈 일 미러스윗 했지만 괜찮았어. 왜냐하면 예, 이러이러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면서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dependent close와 main close를 구별하는 것 콤마를 중심으로 예,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가 계속되면서 예, 이 부분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